안녕하세요 영상공작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얼마전에 도착한 오스모 모바일 2 박스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칼로 조심스럽게 일단 뻑뻑이를 제거를 하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즈모 모바일 2 세팅 방법 안내 오즈모 모바일 2는 활성화를 진행해 주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시어 세팅매 활성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고 활성화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보죠 자 이렇게 박스 겉면은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품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죠 이 비닐을 한번 조심스럽게 떼 봐야 되는데 여기 봉인 라벨이 있습니다 봉인 라벨 해손 시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죠 칼로 조심스럽게 이 라벨을 뜯구요 아 기대됩니다 어떤식으로 생겼는지 이렇게 하드케이스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 구성품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충전용 케이블이겠죠 이게 본체 자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있어서 뭐 휴대화 부담일 때는 여기다가 넣고 가방에 넣으면은 조금 뭐 괜찮겠죠 일단 무게를 좀 한번 가늠해 보면은 다른 짐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갖고 이 무게가 과연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 사실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오래도록 들고 다니면은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서를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설명서를 보고 여러가지 숙지를 좀 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시키고 전원을 어떤 식으로 키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서를 좀 읽어봤어요 기기를 이렇게 처음 사면은 사실 이렇게 자기가 작동을 시켜 보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설명서를 한번 쭉 좀 읽어보고 이게 기기에 이상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설명서를 잘 안 읽어보고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하니까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까 박스 개봉해서 꺼내고 제품을 꺼낸 후에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 생각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명서를 한번 좀 읽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는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충전 잭을 연결해 놨어요 기본적으로 이 구성품에 들어있는 충전 케이블이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제가 갖고 있는 긴 케이블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기기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미니 삼각대에 고스모 모바일 2를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깜빡이면서 충전이 되고 있죠 다음에 이렇게 제 아이폰을 부착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이것이 바로 홀더를 고정시켜주는 잠금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수평을 잡아주는 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돌리시면은 홀더와 연결된 이 부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좌우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좌우 수평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충전 중이라서 깜빡깜빡 흰불이 들어와 있고 전원색은 전원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단추는 보시면은 녹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원 버튼, 모드 버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조이스틱 조금 이따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줌 버튼이 있습니다 줌을 조절하는 그런 버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즈모 모바일2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USB 단자가 보이는데 이걸로 핸드폰을 연결하시면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재질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랄까 이제 조금 뭐 이런 느낌의 보시는 그대로의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수평도 어느 정도 잡아 놨고 그 다음에 충전도 뭐 완충은 안 됐지만은 전원을 한번 켜보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초 정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작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전원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꺼볼게요 전원을 끄면은 네 이렇게 마구잡이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원을 켜주면은 자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조이스틱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틸트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화기와 오즈모 모바일 2가 액티베이터 활성화 돼 있어야지 이렇게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오즈모 모바일 2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오즈모 모바일 2 개봉기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사용을 해보고 좀 더 자세한 리뷰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